가장 관심 있는 거 저항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근육을 크게 키우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죠? 내 역량, 그치? 내 근력을 알아야 되잖아. 그 근력을 아는 방법이 첫 번째가 바로 원암암, 최대 근력. 그래서 내 근육의 최대 한 번 들을 수 있는 힘. 이 원암암을 반드시 알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지. 내가 원암암을 모른다. 그러면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근력 운동을 하겠다, 저항 운동을 하겠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겠다라고 하면 내 원암암을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너무 잘못되게 원암암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유튜브에서 원암암 테스트 잘못하는 게 그냥 당신 최대 근력 몇 정도 들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난 한 120 될 것 같아요. 벤치프레스. 어 누워봐. 야 120 갖고 와봐. 들어. 어? 야 120 들었다. 150 도전해보실래요? 네. 150 줬어. 야 150 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스트롱맨 대회 같은데 나가면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정말 숙련자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암암 테스트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암암 테스트 내 최대 근력을 측정한다. 큰 근육 운동. 가슴, 등, 하체. 이런 쪽의 근력 운동을 할 때 원암암 테스트를 합니다. 벤치프레스, 레그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랩풀다운, 시티드로우 이런 식의 파워클린을 하든 이 원암암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만 가장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길게 보면 원암암 테스트를 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훨씬 나한테 효과적이다. 일단 원암암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원암암 테스트하는 방법. 첫 번째, 우리는 이미 테이블이 있어요. 그냥 구글에다가 원암암 테이블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원암암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실제 내 최대 근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간접 측정이 있고 직접 측정이 있어요. 근데 PD님은 만약에 초보자다. 뭘 해야 돼요? 간접 측정하는 거죠. 왜? 훨씬 쉬우니까. 그렇죠? 위험하지 않고. 원암암 테스트는 저는 직접 측정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간접 측정이 더 안 위험하기 때문에 간접 측정을 추천을 하는 거야. 실제로 원암암을 막 수천, 수백 명을 한 거야. 직접 검사를. 원암암이 100인 사람이 있다고 쳐. 벤치프레스 원암암이 내가 100kg이야. 100kg의 90% 무게를 다 줬어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하는지 봤더니 평균 4번을 반복하더래. 또 85%를 줬죠니 평균적으로 6번을 반복하더래. 80%를 줬죠니 8번을 반복해요. 70%는 11번.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평균 데이터들이 이미 구글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트레이너들이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거를 트레이너들이 못 외우고 있다. 그건 트레이너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그건 트레이너 아니라고 봐도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구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간접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모르지. 안 알려줬으니까 아직. 일반 사람은 모를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대략적으로 체중에 저 같은 경우는 체중에 한 30에서 좀 운동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면 체중에 한 50% 무게를 줍니다. 무게를 주고 최대로 반복하라고 제가 해봐요. 최대 반복. 내가 한 개 더 들 수 있어. 무조건 최대 반복하는 거야. 무조건. 자세가 흐트러지고 잘못되면 안 되죠. 근데 한 8번을 최대로 막 든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80kg을 줬어. 근데 8번을 최대로 반복을 한 거야. 그러면 트레이너가 뭐라 그래요. 감자 측정한다고 하면. 최대로 8번 드는 무게는 당신의 최대 근력의 80%입니다. 근데 지금 몇 kg이죠? 어? 80kg 들었네. 당신의 최대 근력은 100kg이야.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야? 잘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최대 근력을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이 가장 심플하고 간단하고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전문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실제로 원아래음을 테스트하는 공식들이 있어요. 들어 올린 무게와 반복 횟수, 본인의 체중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식들로 원아래음을 추정하는 공식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 체력을, 내 체중을, 내 벤치프레스 원아래음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근력을. 그런데 이건 실수가 되는 거지. 최대로 반복해보세요라고 했는데 15개, 20개를 했어요. 추정이 될까요? 되긴 돼. 추정이 되긴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보통 10개 미만으로 반복할 수 있는 무게를 주어서 최대 반복하라고 예상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개를 넘게 했잖아. 그러면 내가 얘 예상이 잘못됐구나 하고 내일 다시 조금 무겁게 해서 최대 반복하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야. 자, 그럼 원아래음 테스트하는 간접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최대 반복해서 이게 몇 퍼센트니까 100% 환산하는 건 계산할 수 있지? 자, 이 표 있어. 표 네이버에 치면, 구글에 치면 다 나와요. 90%는 4번, 80% 6번, 80% 8번. 물어봐, 트레이너들 주변에 있잖아. 물어봐, 근데 몰라. 그러면 넌 트레이너는 아니고 트레이야, 트레이. 넌 트레이너까지는 안 되는 거야. 너무 촌스럽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하면 미안해. 근데 아무튼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는 구구단이에요. 트레이너가 알아야 되는 구구단. 이렇게 해서 내 최대 근력을 예상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최대 근력을 알면,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을 주는 거예요. 당신 최대 근력이 이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운동 프로그램을 줘. 아, 그게 개사용이야. 만약 50kg을 67%에서 85, 4위로 운동을 하면 좋겠구나. 스트레이너와 파워가 다른 거예요. 근력은 스트레이너, 파워라고 하는데, 파워를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50%80, X%100 하면 X는 몇 십다. 스트레이너가 가장 기초적으로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일단은 그러면, 나 무섭게 늘지 않아도, 나의 원활함을 대략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해.